이게 그 문제의 9시, 9시 PM.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부분의 이런 일은 제주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hy this bar close so ear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e see you creeping, but keep on dreaming, you're a bit too curi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e see you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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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if you don't go, we'll see you coming.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 15년 됐구나 너랑 매일 나았지 우리는 15년 채우고 있네 그것도 꽉꽉 채우고 15년 비록 내 브이로그를 본 사람이 거의 없지만 우리가 있던 10년 있다가 본 게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남겨놓으면 너의 방콕살이 사실 1년이고 인생에서 1년은 사실 작은 부분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 1년이 근데 그렇게 브이로그를 해서 막 어딘가에 올려놓으면 방콕 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시연이의 어린날? 주무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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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소 옷이지? 평소 밖으로? 응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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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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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이 먹어야지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잇몸말고 잇몸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